여러분들의 건강상식을 플러스하는 시간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 OX X입니다 유전적인 게 아닌가요? 그렇죠 파킨슨병은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유전과 상관이 없는 특발성이에요 즉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30대에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유전적 원인이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전과 관련해 있는 부분은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낮은 비율이네요 걸음걸이만 봐도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다 OX O입니다 O예요? 아 네 그래서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행동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병인데 처음에는 걸음을 걸을 때 손을 좀 손 젓는 게 좀 적어지게 돼요 행동이 좀 느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몸의 균형을 좀 자주 잃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어느 정도는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심한 잠꼬대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다 OX 아 O입니다 이 잠꼬대 하는 게 O예요? 네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일반적인 잠꼬대 말고 잠꼬대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낸다거나 막 몸부림치거나 심지어 발차기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발차기기 딱 그 혈관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램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램수면 시기에는 우리가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은 이제 근육들이 다 이완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고통분들은 그런데 파킨슨병은 기저액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파킨슨병의 약은 최대한 늦게 복용하는 게 좋다 X입니다 일찍 복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네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만 이제 관절이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행장애라든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충분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증상이 있다면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같은 병이다 아 X입니다 X예요 이름은 비슷한데요 증상이 유사해서 그렇지만은 발병 원인 자체가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순수하게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파킨슨 증후군은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도파민도 부족해지지만은 다른 신경도 같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예우가 훨씬 안 좋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나요? 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치방법이 없지만은 이게 충분히 적극적으로 치료만 한다면은 그 기대수명이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셔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의를 찾으셔서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건강상식이 플러스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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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